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문 잠고 들어가서 회의하면 회의 분위기 암울하죠. 왜요? 도대체 너네 4분기를 어떻게 할 거라고 지금 어이 전무 얘기해봐. 그게 말입니다. 이게 중금리 대출 지금 더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어요. 금융 대출 안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너무 위험한 대출이라서 1금융권 그러니까 정상적인 금융 지지자들은 안 해주는 대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체율이 한 0.2% 그러니까 연체율 로만 하면 0.2% 정도가 나와야 맞는데 중금리 대출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 2%대까지 확 올라가는 거예요. 10배가 늘어나면 대선 충당금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데 그럼 뭐 대선 충당금 지금 거의 한 600억 이상씩 지금 쟁겨놔야 되는데 뭐 그럼 뭐 아장나는 거지 뭐. 그럼 추가 출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들 또 돈 모으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뭐 물론 그러면 되지만 아주 진짜 아니 굉장히 최양광의 경제 토클로 경제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크신 것 같아. 아니 그거 잘못된 것 같아. 그거 잘못된 것 같아.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 안 돼. 침체는 하지 마. 아니 문제가 뭐냐면 그럼 외형은 커질 수 있죠. 분명히 뭐 외형은 커지는데 부실하고 외형이 같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자기들이 책임질 게 늘어나니까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은 더 키워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시적으로 없애게 보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의 손해율이 손해율은 아니죠. 만약에 부실 자산이 계속 유지가 되거나 다 확대된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그런데 미국도 이제 금리를 서서히 올리기 시작할 거고 미국 국채도 들썩이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담대가 지금 6% 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담대가 6%면 중금리 대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금리에서 계속 내보내야 되는데 주담대가 올라갔는데 이게 중금리가 안 올라가는 것도 또 이상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보면 금리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구간에서 그것도 중금리 대출을 마구 늘려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 그래서 제가 보기엔 금융당국이 자신들이 제시한 어떤 목표치를 은행들이 채우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상황이 바뀌면 바뀐 상황에 맞게 약간의 유두리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에 이걸 연말까지 무조건 채워라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타격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타격이 크지 않을까 연말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채워야 되는 건 2023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벌써 일본어를 벌써 쓰기 시작하면 어떡해. 유두리. 유두리. 왜 이래. 한 번 쓰면 이제 5천 원씩. 5천 원씩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건정성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그런데 이걸 지금 자기 자본을 늘리던 뭘 해서 줄여야 되는데 이게 오랜만에 문제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4분기는 더 해야 되고 맞춰야 되고. 그럼 나 때려죽여도 나 못하겠어요. 배째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융위 고위 관계자랑 식사를 할 자리가 좀 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좀 같이 갑시다. 말 때는 혼자 만나는 거죠. 뭘 여러 명이 만납니까. 병풍이 필요하잖아 자기는. 병풍 내가 뒤에서 꽉 쳐줄 거 아니야. 하여튼 뭐 내용 좀 물어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막 물어봤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막 물어보다가 금융위의 미래는 빅테크에 있다. 빅테크 금융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국장이 있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랬더니 아 그런 얘기가 있었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 금융위는 빅테크 IT금융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규제를 그분 표현을 그 분 표현을 키워주기 위해서 많은 규제를 유예해줬다. 지금까지.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왔고 이제는 정상적인 금융으로서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규제를 받아야 할. 받아야 할 규제는 받을 시기가 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고강도 규제가 펼쳐질 것이라는 걸 이제 암시를 저한테 했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들었을 때 가장 정책적 효과로 내세웠던 것이 소상공인 중소기업한테 돈을 잘 빌려주는 중금리 대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이제 출범한 토스은행 이런 토스뱅크 이런 것들이 출범을 하면서 계속 금융위가 그냥 규제를 안 하고 좀 풀어나주다시피 했고 시기를 2023년을 정하고 앞으로는 그걸 맞추지 못하면 고강도 규제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걸로 따지면 토스 같은 경우는 지금 34%까지 갔잖아요. 중금리 대출을.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13% 15%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34% 했다고 해서 토스뱅크 뭐 오면 애새끼하고 이쁘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로 이제 카뱅이나 케뱅이나 생각이 걸까요. 마이 모토 아이가 앉아 그만해라 앉아. 이걸로 지금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데 배제라로 만약에 하게 되면 금융의 규제가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대출 관련해서 모은행이 BTS 같은 큰 모델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광고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건 은행들이 다 하는 거였는데 다른 은행들은 그 정도 프로모션을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금융위에서 불렀답니다. 왜 BTS 쓰냐. 너무 나대지 마라. 모두가 다 하는데 이런 광고를 하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광고 모델 섭외까지 다 끝내고 그걸 만드는 계획까지 하고 초입에 들어갔던 그 프로젝트를 그냥 일거에 그냥 다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자기네 마음대로 포스트 하나도 못 붙이는 곳이 금융 규제 판이라는 거죠. 사실 인터넷 뱅크 허가 조건 중에 하나가 중금리 대출의 심사 기준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면 인터넷 뱅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체 총량 규제에서 이거 제외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같이 클 수 있게 목표치는 주되 총량에서는 빼주라 이거지. 그렇게 되면 기존의 그 규제를 다 지키고 계속 업을 영유했던 기존에 있던 은행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면 역차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거 키울 때 좀 더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제 이미 금융위는 고승범 위원장은 아예 그냥 뭐 동일 행위 동일 규제라는 말을 하면서 그 규제의 일변도로 가겠다는 거를 천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는 바뀌지 않는 기조로 알고 있고요. 사실 정권 바뀌면 제일 먼저 손댈 때가 이런 뭐 일단 한국은행 뭐 거기는 임기가 끝나니까 뭐 거기는 또 바뀌겠지만은 기재부 바뀔 거고요. 기재비 바뀌고요. 그러면 뭐 금융위도 6개월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가요. 사실 이번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부가 사실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굉장히 굳은 의지를 둘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기재부부터 손본다 그러고 이쪽에 뭐 이쪽에도 여가부 얘기만 나온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뭐 산자부부터 노동부 뭐 교육부 다 여기도 손댈려고 그러는데 아 그렇죠. 이러면 사실 지금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내년 3월 9일까지 지금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런데 이제 정부 조직 개편을 앞두고 정부 부처가 그러니까 정부 조직 개편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제 정부 조직 개편을 하잖아요. 정부 조직 개편을 앞두고 모든 부처들이 규제를 쏟아냅니다. 그게 지금까지 역대 정권이 바뀌기 직전에 공무원들의 행태였어요. 그렇지. 그래야 뭐 일한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 밥그릇을 찾아내고 법안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굳히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수위원회에서 조금 양보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위 입장에서는 규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의 존립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입지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사실 주주들이 조금 뭐 항의 사안 좀 내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규제라는 거는 잘 보시면 기준을 정해놓고 원칙대로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건 맞아. 통과될. 통과될. 아니 공무원한테 당신네들 우리 김종효 부장이 잘 쓰는 용어 있잖아요. 유두리를 좀 발휘해라.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은 그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금융위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카카오뱅크의 고성장은 물 건너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내용이 안 들어오네. 두 문답어, 은어, 비어, 일본어 쓰시기만 해봐요. 5,000원 내놓고 해. 여기 있잖아. 만 원을 내면 3회까지 쓸 수 있어. 그래. 우리 싸게 해줄게. 싸게 해줄게. 그러면 지금 이거 얘기가 복잡한데. 그러면 카뱅이랑 케뱅이랑 어떻게 빼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케이뱅크는 상장만 안 되어 있지만. 카카오뱅크가 이제. 근데 카뱅은 케이뱅크는 또 KT랑 연결돼 있어요.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제 카카오뱅크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런 여러 가지 중금리 대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다시 또 하나 불고 있는 바람이 NFT.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 새로운 어떤 인터넷 플랫폼과 새로운 가상자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뱅크, 그 다음에 그 갑자기 업비트. 업비트를 까먹네. 하나로 다 이렇게 엮어서. 엮어서 하나의 생태계가 그룹 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게 뭐냐면 시총에 6천억 정도밖에 안 됐던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여섯 배는 올랐죠. 열 배 올랐죠. 열 배 올랐네. 시총이 6주를 돌파했다가 이제 좀 조정받았으니까. 오늘 다시 또 올라가면서 이제 채워졌는데.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지금 새로운 콘텐츠 시장에서 소위 NFT 딱지를 붙이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라는 신세계에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금융이나 어떤 유동성의 흐름을 일으키려는 그런 흐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기존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존의 금융산업에서는 약간 위축될 수 있지만 이쪽 새로운 산업에서 뭔가 활로를 뚫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자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NFT나 가상자산 지금 미국 걸로 보면 코인베이스에서 하잖아요. 인터넷뱅크로 안 가고. 사실 뭐 미국에도 19개밖에 안 남았지만. 그러면 꼭 우리 카뱅이나 케뱅을 통해서 NFT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대형은행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대형은 어디든지 하고 특히 거래소에서 시작하기 시작하면 EFT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소 얘기하시면. 뭐 아니면 어디든지 뭐 지금 뭐. 죄송합니다. 암호화폐 하는 데는 다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인터넷 뱅크가 사실 이제 우리 카뱅이나 케뱅이나 지금 뭘 하면 이 가입자 수를 좀 늘리는 것을 갖고 거기에 지금 사실 밸류에이션을 많이 준 거란 말이죠. 여기로 나갈까요. 쉽지 않아요. 지금 이제 1554만 명에서 1740만 명으로 지금 카카오뱅크가 늘었어요. 저는 이제 꼭지에 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사용자 측면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숫자. 그러니까 고객 숫자가 외형 확장이 안 되면 고객당 이익을 ARPU를 늘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중금리 대출 이렇게 때려맞고 손잡고 있으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중금리 대출 받은 사람들이 전혀 이제 손실 없이 잘 갚으면 ARPU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정자산 여신이 확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뭐 날생 거죠. 그리고 NFT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카카오뱅크가 물론 가상자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 그룹의 그라운드X라는 회사가 지금 가상자산에 굉장히 코어되어 있는 회사고요. 정부랑 뭐 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업비트도 카카오 어떻게 보면 반개로 취해질 정도로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 또 K-뱅크도 업비트 효과가 굉장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금융위 움직임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되면 지금 업비트하고 또 한 군데 두 군데만 지금 허가가 났잖아요. 원화 거래가. 그리고 네 개로 재편이 된다고 하는데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허가 관련한 서류 심사를 다 끝낸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옥석 가리기를 완전히 끝내고요. 내년 초에 빠르면 내년 초에 뭘 할 거냐면 상장시켜져요? 아니요. 금융기업, 금융기관과 똑같이 종합검사를 들어갈 겁니다. 뭐가 이득이 있지? 왜냐하면 지금 거래소가 거래소가 자산이 너무 복마전이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정이. 근데 뭐 네 개로 줄어들면 다 정리가 될 텐데. 아 그런데도 지금도 뭐 대주주가 사기 혐의로 막 소송을 당하고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검사를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금융위는 그 FIU 쪽에다가 검사 관리과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미 그렇게 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인력을 충원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규모 종합검사를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지만 금융사들이 종합검사를 들어가면 탈탈 털리기 때문에 털털 털려요. 정말 안 나오는 비리까지 다 나오거든요. 이것도 안 되겠네. 그러면 NFT 뭐 인터넷은요 안 되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NFT는 워낙 코인 거래소에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NFT 자체가 이대로 클래식 운영체계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은행에서 그거 다시 해서 뭐 지갑 내오고 이거. 그래서 지금 금융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NFT는 우리가 관리할 가상자산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거래소를 관리를 하게 될 거예요. 거래소 건전화를 위해서 금융위가 들어오는데 진짜 무서운 게 그 종합검사를 받아가지고 문제가 되면 무슨 일이 있냐면 쉐업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폐업까지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도 영업정지가 가능해요. 그렇지. 그 다음에 그러면 실명계좌 안 터지기 시작하면 게임 끝이나. 맞습니다. 그 정도로 거기도 굉장한 드라이브 규제 드라이브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NFT를 통해서 카카오뱅크가 돌파구를 찾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케이뱅크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 효과로 굉장히 모 회사인 KT한테 주가 부양 효과도 있었는데 중금리 대출 플러스 업비트 효과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말씀하신 바가 맞는데 한 가지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카카오 게임이라든지 이런 게임의 사용자가 국내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NFT와 관련된 것은 대부분 인터넷뱅크에서 담당하는 것은 거래, 송금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보관, 그 다음에 보관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연계되는 송금 이런 것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이 부분이잖아요. 결국은 국내에 국한된 것들은 국내 규제기관에서 다 총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카카오 페이지,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에서 나오는 이 매출이나 이 상당 부분이 해외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소를 잡으면 연결이 자연스럽게 있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송금만 하고 다시 송금을 받는 형태까지 어떻게 거래할 건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 진짜 우리나라 금융개혁이 글로벌 스탠다드 올라가면 한참 남았네요. 말씀 듣고 있는. 근데 고승범이 금융위원장으로 오면서 이건 예견된 현실입니다. 뭐 그렇죠. 굉장히 독수립하니까. 안 돼요. 안 돼. 그 정권이 바뀌면 금융위원장도 어떻게 바뀌나요? 금융위원장. 대개 관례가 그랬다는 거예요? 금융위원장. 이거는 기재부 장관 바뀔 거고. 네. 정권은 다 바뀌죠. 한국은행은 안 바뀌었어요. 아니. 임기가 다 되니까 이제 바꿔야 되고. 한국은행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직은 엄청 큰데 이제 한국은행의 역할은 별거 없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거기다 지금 사는 회장도 바꿔야 될 때는. 그건 무조건 바뀌죠. 사는 회장은 무조건 바뀌고 이제는 한국은행 총재보다 금융위원장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미 산업이 금융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돌아가기 때문에. 야. 그럼 이제 집에 전화 기다려도 되는 거예요? 금융. 고승범 위원장은 원포인트 릴리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구원투수. 원포인트 릴리프는 그냥 중간에. 네. 작가 나왔다가 들어가는. 네. 중간 개투. 이렇게 타자 하나 잡고 들어가는 그 수준인 거죠. 아. 그래서 고승범 위원장은 아마 역할이 규제 그리고 원문. 초속을 싹 깔아. 그라운드 만들. 여기에 있는 이. 다지기. 네. 문서상에 써져 있는 규제. 원칙대로 규제만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버티면 되네. 일단은. 아니죠. 버티기는. 그 규제는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은 뭐 어떻게 하는 건 이제 일단은 소낙비 올 때 좀 비피하고 있는 심정이겠네요. 다 인터넷 베리크는.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6개월이 넘게 갈 텐데.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토스가 원래 한 5년 5년 만에 이익 낸다 그랬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15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5년 가지. 아 좀 있잖아요. 뭐 3개밖에 없는데 샌드박스 형으로 그냥 니네 반대로 한번 해봐라 이러면 안 될까요? 그러기에는 우리 금융주주 형님들이 너무 오래 참으셨습니다. 아니 거기도 뭐 이제 완전히 뭐 지금 골동품 뭐 참. 거기 있는 금융주주 회장들이 국회의원처럼 됐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상관없고 내 회장 자리만 지켜지면 무슨 짓을 한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걱정하는 게 인터넷 은행이 어쨌든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건 굉장히 차별화된 개발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하거나 할 때 기존의 금융사와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고 굉장히 기민한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이제 대형 지주사 농협까지 치면 5개. 이 5개 지주사에서 굉장히 최근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그쪽 인력들을 많이 보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연봉 2배 준다고 해서 카카오뱅크 있는 사람이 그쪽으로 가진 않겠지만. 이제 안 가. 네. 어쨌든 신규 인력들 중에서는 또 연봉이나 복리우생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쪽으로 가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존 은행이 물론 인터넷 은행과 같아지거나 똑같이 따라잡을 리는 없겠지만 그 안에 어떤 특수 조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쪽을 누르거나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모델들이 만들어진다면 그것도 인터넷 은행들에게는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다 부담이야. 네. 그러니까 어떤 은행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이 바뀌는 금융환경에서 과연 어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규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분명히 법만 잘 지켜서 하면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는 건 분명함으로. 그렇죠. 거기서 수수료 정도만 노리고 소위 이제 이상한 행위들만 하지 않는다면 가상자산 거래소거나 거래소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락을 해도 그렇게 이상한 짓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규제 내려서 폐지가 된다든지 영업정지 되면. 영업정지 6개월 맞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격이 엄청나게 크니까 그나마 또 4개 회사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한 회사가 멈추게 되면 나머지 3회사만 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그걸 노리고 있는 거지. 영업정지 하나 시켜가지고 본때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요. 10원 케이스 하나 잡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자체 거래소의 상장 이런 것들을 우리도 미국의 코인베이스터로 한번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되면서 소위 이제 가상자산 많아지죠. 그다음에 소위 이제 가상거래가 전자거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는 건 보안 수요. 국내에서도 이런 디지털 보안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가 어디인가. 최근에 업력을 넓혀나가고 있고 소위 상위 업체들과 거래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 기업들을 얘기해달라고. 왜 그렇게 웅불려 얘기하는 거야. 저번 때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서. 그래. 자기만 인테로 들어가고. 우리는 못하고. 기업은요. 아톤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지금 아톤이라는 기업이 기존의 PKI 기반 혹은 우리가 OTP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네. OTP 기반으로 했던 것을 이거를 디지털 공간으로 이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체계를 이미 대형 금융사대 지지사화하고 있고요. 아톤은 한 다섯 번 얘기했다. 인정. 그러니까 그만해. 이제 안 해도 되겠다. 마무리하세요. 아니 그래서 좋다고 또 아톤 말고 또. 그 외에 이제 다른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장도 한 번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들어가면 다른 업체가 끼어들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안기업이라 봤자 나는 S1밖에 몰라. 거기가 보안기업이에요? 난 잘 몰랐어. 최영호의 경제특구.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탑 미디어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탑 데이링 한국형 블룸버그인